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발약했던 안데르송이 강도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체 고다컴에 따르면 안데르송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강도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암호화폐 범죄 조직과 관련된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브라질 당국은 안데르송을 포함해 총 8명을 절도와 사기 그리고 자금 세탁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안데르송이 가입한 조직은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안데르송이 개입된 작전명이었던 크립토쇼는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돈을 훔치고 세탁하는 범죄로 브라질 당국은 압수한 안데르송의 컴퓨터에서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데르송은 범죄에 연루된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안데르송이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안데르송이 자신이 공범이 아니라 희생자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 행적을 알리지 않고 있던 와중에 범죄에 연루됐다는 소식에 많은 축구팬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